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스토브 날이 많이 추울 때 잘 껴입고 나가라 라는 말이 있죠? Bundle up, bundle up 이라고 말합니다 B-U-N-D-L-E 그 다음에 up을 붙여서 Bundle up 하게 되면 잘 단단히 껴입고 나가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잘 껴입고 나가지 않았다가는 너 큰일 난다 라고 한다면 You better를 붙이면 됩니다 You had better이지만 실제 발음할 적에는 You'd better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렇게 좀 강하게 뭔가 협박하는 것처럼 물론 진짜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랬다가는 너 큰일 나 이렇게 말할 적에는 You better가 좋습니다 You better bundle up, you better bundle up 이러니까 아주 친한 사이나 혹은 어른이 아이에게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You better는 그렇게 강한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You better bundle up, 단단히 껴입는 게 좋을 거다 라는 말이죠 You better를 활용해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좋을 겁니다 즉 지키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라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을 때 규칙을 지키다 라는 말을 You better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규칙을 지킨다 라고 할 적에는 Obey the rules 라고 합니다 Obey, O-B-E-Y, Obey the rules, 룰 지킨다 You better obey the rules, you better obey the rules, you better obey the rules, you better obey the rules You better listen to his advice, you better listen to his advice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가는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후회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스 레인지가 분명히 잘 꺼졌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걸? You better make sure, 확실히 한다 You better make sure the stove is turned off The stove, 가스 레인지, 가스 레인지 stove, stove, S-T-O-V-E, stove is turned off stove가 꺼져 있는 이런 말이죠 You better make sure the stove is turned off You better make sure the stove is turned off 자 이번에는요 모모는 그다지 좋지 않네요 모모가 그다지 좋지 않네요 어떤 것의 내용물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말할 때 평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적에는 doesn't have very good 이렇게 그러니까 모모가 아주 좋은 모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되는데 어떤 것의 구성 요소라든지 성질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have 동사를 많이 쓰잖아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걸 응용해 본 겁니다 doesn't have very good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는 조명이 그다지 좋지 않네요 라고 한다면 이 스튜디오가 아주 좋은 조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studio doesn't have very good lighting The studio doesn't have very good lighting 조명, lighting 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 회사는 그다지 좋은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진 않네요 자 복지체계 welfare system welfare system 이렇게 해볼게요 This company doesn't have very good welfare system This company doesn't have very good welfare system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갖추다라는 동사로 쓴다면 doesn't have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런 걸 이렇게 제공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그럴 적엔 This company doesn't offer very good welfare system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말할 적에는 have라든지 offer라는 단어 o-f-f-e-r 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시면 좋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사람에 대해서 그 남자분은 그닥 좋은 평판을 누리진 않더군요 평판이 좋지 않다 This man doesn't have very good 평판 reputation This man doesn't have very good reputation This man doesn't have very good reputation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자질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have를 동사를 써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I'll see you next time By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